패배의 책임을 져 할복을 실시하려는 무사 절명시의 구를 쓰고 있다. 스키오카 요시토시에 의한 획구로키 히로시의 절명시의 구절명시 또는 사세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읊는 한시, 가타스, 단가, 하이쿠 또는 그의 비슷한 단형시의 종류이다. 절명시라면 일반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읊는 단형시를 말하지만 이것은 동아시아 고유의 풍속이다. 기본적으로는 미리 준비된 작품을 가리키지만 말기의 마루에서 순간의 읊은 작이나 급서를 위해서 절명시를 만드는 짬이 없고 우연히 생애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린 것도 넓은 의미로의 절명시에 포함한다. 내용적으로는 스스로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감개나 촘괄, 죽음에 대한 구상 등을 소재로 한다. 풍속으로서의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특히 중세 이후에 일본에서 많이 유행해 문인의 말기나 할복 시에는 빠뜨릴 수 없는 습관의 하나가 되었다. 이 경우 가장 잘 이용된 시형은 단가이다. 이것은 선승이 임종에게를 절필로서 남기는 풍속에 시형으로서의 단가의 격이 높이, 왕조시대 이래의 가덕설화의 사세에 관한 것이 보인 것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에독이에는 가타세에 의한 사세가 거의 자취를 감추는 것과 동시에 단가 형식이 관가나 호쿠의 형태를 바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가 되었다. 단가에는 없는 속이나 웃음을 반입할 수 있는 형식이 죽음으로서 많이 이용되게 된 것으로 밝고 가볍고 죽음을 그리면서 한꺼풀 넘기면 그 뒤에 중대한 것이 숨쉬고 있다는 섬세한 포해지가 성립해 에독이는 죽음 문학에서 하나의 정점을 맞이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절명 시의 한시위 시형을 이용한 것도 이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며 이것은 스스로의 사회적인 뜻을 말하는데 이 시형이 가장 적합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방안의 현은 촛불 눌과 이별하여 관대 겉으로 눈물 찌고 속타는 줄 모르는다. 우리도 천리의 임 이별하고 속타는 듯하여라.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하니 봉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돼야 이셔 백설이 만건고날 제 독야 청청하리라. 격고 최인명 둥둥 북소리는 내 생명을 재촉하고 회 두일 욕 사머리를 돌려보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황천 무객점 황천으로 가는 길에는 주막조차 없다는데. 금야수수가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잠을 자고 갈거나 애군여의 부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우국여우가 나라 걱정하기를 집안 근심처럼 하였다. 백일님 하토 밝은 해 아래 세상을 구버보사 소소 조단충 내 단심과 충정받기 밝게 비춰주소서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